유난히 싱숭생숭한 가을밤 날 사랑해줄 나예님은 어디에? 빙고! 큐티가이 씨, 이 오징어 좀 먹어도 될까요? 아하! 이 큰 멍게를 바다로 돌려보낼 방법이 뭐가 있을까? 아, 이건 오징어가 아니에요. 제 앞머리예요. 머리가 많이 길었네요. 제가 넘겨드릴게요. 아하! 누가 내 얼굴에 농약을 발라놨어? 큐티가이 씨, 당신 내가 찍었어요. 응. 저, 나사죠? 근데 여기 이티가 출몰했어요. 아, 성별은 잘 모르겠어. joke is good. 그러지 말고 제가 전화번호 줄게요. 전화기 좀 주시겠어요? 아하! 요즘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니 굿이라도 해야 되나? 네, 전화기 드릴게요. 번호 찍어주세요. 어머. 번호 찍어주세요. 네, 찍어주세요. 어머, 취해한다. 전화기예요. 어머, 어머, 어머. 저기요. 여기 대용량 배터리 좀 치워주세요. 부르셨습니까, 손... 아니, 여기 왜 겨울왕국 A사가 쓰러져 있지? 절이 안 꺼져? 아유, 예. 얼음 마법에 당했어요. 오늘 당신을 위해서 생과일 주스를 만들었어요. 손님이 남긴 방울토마토 세 개를 갈았죠. 꺼져요. 난 당신같이 없어 보이는 남잔 딱 질색이에요. 이웃 메이커야, 이 계집아이야. 이게 진짜... 어우, 죄송하여요. 제가 너무 체력을 과시했나 보아요. 아니, 잠깐. 어우, 이런. 아니, 이 냄새는... 당신 때문이에요. 당신 때문에 제 심장이 타고 있어요. 네가 귀뜨인해 주었지? 아하... 상태 안 좋은 것들이 왜 다 여기 모여 있을까? 부셔버릴 거야. 부셔버릴 거야. 스컷을 치고 왔더니 술이 당기는구만. 저기요. 여기서 최고 비싼 술로 주세요. 오, 럭셔리 가이. 스컷이 좋아하시나 봐요. 저도 스컷이 좋아하는데. 골룸 아니에요? 와, 딱 머리 말이 길었네요. 당신 개구진 것 같아요. 당신 개구리 같아요.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? 당신은 사람인가요? 당신 어떻게 홀리죠? 당신 어디가 홀리죠?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. 맛집 좋아해요? 맥집 좋아요? 그만, 그만, 그만! 드디어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. 전 평소 싸움 잘하는 남자를 좋아했죠. 두 사람 중 싸움 더 잘하는 남자가 오늘의 운명의 남자예요. 큐티 가이, 럭셔리 가이, 레디, 파이트! 이야! 사랑해요. 저도요? 어머, 어머, 이것들 왜 이래? 어머, 이랜저들 뭐야? 아! 아! 좋아하실까? Berg, 고맙습니다! interventions 레전드 wedding 여러분, 접종 부 yr